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참 많은 영어 표현들을 배웠었죠? 다 기억나세요?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서로 격려도 해주고 아이 참, 올해도 고생 많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일이 끝난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오히려 그냥 대놓고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연말에도 똑같아요 올해 참 고생 많으셨어요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통 연말에 인사를 많이 합니다 자, you have been great 라고 했는데요 have 다음에 이제 pp 형태가 오잖아요 과거 분사 형태가 오면 뭐뭐 해왔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죠 you've been great 는 즉, 이전에도 정말 great 최고였고 지금도 great 해야 쭉 그래왔어 라는 느낌을 주는 표현이에요 you've been great 와, 넌 진짜 잘해왔어 라는 의미죠 언제요? 올해 this year 올해가 this year 입니다 아, 진짜 올해 고생 많으셨어요는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you've been great this year 와, 올해도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꼭 옆에 사람을 격려해 주세요 you've been great this year you've been great this year you've been great this ye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